사라졌다입니다. 무엇이 어디에서 사라졌다는 건지 볼까요? 여기입니다. 선거 공보 들여다보니 한 커지고 대통령 줄어들고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커지고 윤 대통령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상민 후보 홍보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반반이죠. 이상민 후보랑 거의 반씩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홍철호 후보도 마찬가지죠. 권영세 후보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있습니다. 여기 같이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후보. 이용 후보는 사실 윤 대통령 수행실장을 했었죠. 여기 있습니다. 작게 여기.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크게 크게 실었는데 윤 대통령은 작게 실었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 김윤영 대변인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도 선거 캠프 실무자로 옛날에 일을 해봤는데 선거 캠프에서 공부문을 제작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인물을 넣을지 고려할 때는 첫 번째로 가장 그때 당시 시점에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되는 흔히 말해서 셀럽을 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정 권력자, 대통령이나 이런 분도 물론 고려되는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언론에 나왔고 그 사람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이 인지하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는 가장 많이 언론을 탔고 그리고 또 대중적 인지도가 지금 현재는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 고려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셀럽 수준에 가장 많이 얼굴을 좀 비친 사람이 실리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여후보 10명 중 7명 윤 없는 공보물 정권 심판론 부각될라입니다. 지금 동아일본 아예 딱 퍼센트를 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선거 공보물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사진 게재 현황입니다. 윤 대통령 사진만 올린 사람은 14명. 한동훈 위원장 사진만 올린 사람이 110명입니다. 둘 다 올린 후보는 63, 둘 다 안 올린 후보도 65입니다. 252명이 전체 후보를 낸 건데 이 중에서 이렇더라 한동훈 위원장만 올린 게 일단 110명, 110명으로 제일 많긴 맞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최수영 위원님. 둘 다 안 올린 후보도 65이에요. 둘 다 안 올린 건 이건 뭡니까? 자기 인물로는 승부를 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기재에도 빠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쓰던 순간 정권 심판론이 지금 어쨌든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게 이제 여론이니까. 그 부분은 좀 부담을 덜고. 한동훈 위원장은 물론 이제 많이 주목도가 높고 말하자면 이제 셀럽 같은 그런 팬덤도 보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도 부담스럽다 할 때는 지금 당 색깔도 안 있고 흰색 입은 후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서 내 인물로는 승부를 걸겠다. 오히려 정당이라든가 대통령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말하자면 확장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살짝 비껴가고. 어쨌든 기호만 강조하고 본인의 인물을 강조함으로써 나를 봐달라.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역개발 공약이라든가 정책 이런 걸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당의 지인은 갔대. 내 모습으로 선거를 치러보겠다는 이제 아마 수도권 일부나 호남 지역 이런 쪽이 저는 아마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비유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합니다. 네. 다른 사람 말고 나만 봐주세요. 네. 내 얼굴만 싫겠습니다. 라는 사람들도 65명이나 된다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권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한국일보입니다. 야 선거 공부 들여다보니 야당 것도 들여다봤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지우고 지우개예요. 정권 심판 새겼다. 이재명 대표 이름이 별로 없더라. 대신 정권 심판을 크게 실었다라는 거. 여기 보겠습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크게 있어요. 별로 사진도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5대 심판하면서 경제폭망, 후진국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여기 윤 대통령 얼굴을 넣었습니다. 이게 민주당 공보물인데 민주당 표시나 이재명 대표 얼굴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 심판을 새겼다라는 거. 그런데 요기를 좀 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중 장경태 그리고 서은숙 후보는 공보물에서 지역 공약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진을 담지 않았다. 당시도부 중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 사무총장, 김영진 정무실장 공보물에는 이 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진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면 장겸희 변호사님. 사실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장경태, 서은숙, 조정식, 김병기 등등등 해서 다 친명해서. 평가할 때 찐명 아니냐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인데 이재명 대표 얼굴을 안 실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런데 당대표 얼굴을 싫고 하는 식구가 큰 바로미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견주어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지난 총선 때 압승을 이끌었던 게 이해찬 전 대표였는데 그 당시에도 공보물에 이해찬 대표와의 어떤 친분이나 사진, 게시하는 후보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다만 대비되는 풍경은 그거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많은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강조하고 사진 게시하고 현수막에도 많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정반대의 풍경이 지금 여권에 펼쳐지고 있다는 게 위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얼굴을 유권자들한테 후보들이 싫을 수 없다는 건 대한민국의 이건 슬픔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할 지점이 여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인영 대변인님.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지금 정치 진영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정치 진영에서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로서로 적대적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싫고 윤석열 통호도 싫다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둘 다 싫은 거다. 네. 후보자 입장에서는 중도층을 공격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을 부각하고 정책적인 걸 부각하고 싶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니까요. 이거는 특정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 모두의 지금 정치인들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약간 해석이 다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유권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겠죠. 지금 일주일 동안 유권자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감사합니다.